. 그냥 사장님을 보면. 어떤 생각이 드냐면. 젊었을 때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살았다. 예. 젊었을 때 나는 해볼 거 다 해보고 살았다. 예. 젊었을 때. 세상이 무섭냐 귀신이 무섭냐 그 정도는 나는 세상에 당당했다. 나름 재미도 있었다. 그리고 무서운 게 없었다. 그런데 잘 들으세요. 내가 오십질이 되면서 오십질이 딱 되면서 마흔 아홉 살이 되면서 마흔 일곱 살이 되면서 입에 나오는 대로 합니다. 내 인생이 꼬여가기 시작했어요. 긴 것만요. 마흔 일곱에 이제 한참 재미있을 나이고 한참 돈 벌 나이인데 갑자기 하늘이 새카맣기 시작했고. 세상이 무섭게 시작했고. 무슨 말인지 알죠. 그때부터 내가 이 심장병 걸린 것처럼 가슴이 조인다 그래야 되잖아. 조이기 시작했고. 마스크 쓰세요 제가 감기 기운이 있어요. 쓰세요. 그러면서 지금까지. 저 억울해서 어떻게 버튼 게 왔어. 저 힘들어서 어떤 게 어떻게 버튼 게 왔어. 참 인생이 진짜 누구 말들은 만만치가 않구나. 남들은 천연 고생을 하면 중년 말년 보기 좋다는데 사장님은 천연 고생을 솔직히 안 하셨어요. 어떻게 보면 천연은 내가 왕자님 소리 듣고 살아야 되고 도래님 소리 듣고 살았어야 돼요. 천연에는 나 어렸을 때는 아닌가요. 맞습니다. 내 사주가 그래요. 천연의 사주가 굉장히 빛이 나요. 근데 한번 물어볼게요 내 삼십 대 서른 일곱이 됐을까 서른 아홉이 됐을까 마흔 셋이 됐을까 무슨 건물 지었어요 건물 뭐 무슨 건물 지었냐고요. 저희 가족들이 사는 집도 좋고 이제 축사도 짓고 예 이 말하냐면요. 사장님이 이제 그. 지금 우수배는 작게 이따가 다시 봐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긴 것만. 사장님이 건물을 지시면서 사장님의 업이 나가라 날라 버렸어요 날라 버렸다고요. 업이. 업이 뭐냐. 저한테는 지금 큰 구름이가 보여요 사장님 꿈에 꿨는지는 모르겠지만. 구름이가 나가면서. 내 그 많은 내 재산이. 줄기 시작한 거라고요. 하나하나. 그 사장님이 이걸 몰랐을 거라는 거야. 몰랐죠 예. 그래서 제가 좀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. 내가 건물을 지어서. 그 건물이 더 성공을 해서 내가 편안하게 사는 게 아니라. 나랑 송주 운도 안 들었을 뿐더러 내가 어느 야산 조그마한 야산을 깎았는지. 어느 뭘 깎았는지 밭을 깎았는지 깎으면서 그 건물을 지어놓고 나는 하루 순간에 그 벼락 부자가. 몸만 잘겠어요 그 벼락 부자가 내 몸만 빠져나왔단 말을 하는 거야. 예 산을 깎아서. 건물 내동을 줬어요. 맞죠 사장님이 이걸 진작에 알았더라며. 진작에 무속이나 찾아갔더라며. 그래 웬만큼 건물도 지킬 수 있었고. 나도 웬만큼 살 수 있었는데. 지금 내가 좀 무식하게 표현할게요. 옛날에 왕자님처럼 살던 사장님이 누구누구 하면 아무게 그룹은 아니었더라도 그룹에 돈을 대줄 만큼 나는 자산가였단 말을 하는 거야. 예. 그룹에 돈을 꽂을 만큼의 우리가 그 그 전복 갖고 와 돈 꿔줄게 그런단 말 그런 거 있죠. 못 갖고 와 돈 꿔줄게 그런 거 있죠. 보이지 않는 어르신이라고 그러죠. 그런 걸 갖다가 일명 그런 것을 하시고 살았을 거야 분명히. 근데 생각지도 못한 야산 깎으면서 집 지면서 내가 내 인생이 젖어버린 거야. 그때는 몰랐지. 그때는 몰랐지. 내가 그걸 살을 깎아놓고 집을 지어서 내가 이렇게까지 맞을 줄은 몰랐지. 어?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. 그 구렁이가 지금 사장님 뒤에 계신다고. 그러면 그 구렁이가 진짜 있어서 보여줄 거야? 아니. 사장님이 그 깎으면서 그 산에 업이 떠버린 거야. 아시겠어요? 네. 그래서 그때부터 내 30대 후반부터 어떻게 말하자면 그래도 간신히는 끌고 왔어. 47까지는 어떻게든 끌고 왔어. 47 넘어서부터는 내가 완전히 다 놔버렸다고. 내 모든 것을. 어? 왜? 내 집에 업이 떠났는데 어떻게 돈을 벌어? 어?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. 굉장히. 어? 지금은 옛날에는 야 뭐 하나 갖고 와봐. 돈이 줄줄줄 따라와. 가만히 채로 따라왔을 거예요. 가만히 채로. 누구 말 들어보면. 이렇게 말해서 그 사장님 눈빛이 하며. 어? 트럼프에 가만히 돈 들어있어. 가만히 있는 돈을 싣고 다녔어야 돼. 여기저기. 뭔 말인지 알겠지. 그런데 그 순간에 하루아침에 없어졌다고. 어? 그게 내가 말했잖아 내 30대 후반에. 야산 깎으면서 짓지 말야 할 건물 짓고 내 업이 떠나면서 내가 순간적으로 하루아침에. 완전히 벼락으로 떨어졌어. 몰랐죠? 몰랐죠? 정말 몰랐죠? 근데 점심 안 가보셨어요? 뭐. 그때는. 조금 다녔는데. 예. 몰랐죠. 몰랐어요? 예. 그러면 지금 그 시간이 길어요. 그렇죠? 예. 흘러가는 시간이 길이라고요. 근데 사장님 그거 지어놓고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. 뭐. 저놓고서도 조금은 계속 잘 돼. 아니 내가 말했잖아. 삼십 대 후반에 글 지었는데 내가 망하기는 십 년 정도 있다가 망했다고. 예. 그게 나다랬잖아 십 년 내가 사십 일곱부터 기운이 슬슬. 이제 떠버렸다고. 완전히 떠버렸다고. 어? 그러니까 애초에 내가 돈을 벌면서 만졌던 게 오히려 살을 깎이지 말 살을 깎으면서 나는 그게 더 허탈했다고. 어? 그 산에서 보면은 밑에 물이 보여요. 예. 있죠? 예. 저수지인지 강인지 나는 모르겠어요. 있죠? 예. 그 깎이지 말았어야 돼요. 깎아 놓고 사장님은 당하지 말아야 될 것. 사장하면서 가족은 가족대로 어떻게 말하자면 뿔뿔이 흩어지는 형국이라. 그쵸? 나 혼자 개나리 붙이면 싸서 내가 도망나오는 형국이라. 그게 지금까지 안 풀리고 있단 말 하는 거야. 내 사십 대 후반에 힘들었던 게 지금까지 한 번만 가면 돼. 한 번만 가면은 내 가족들한테 아버지로서 큰소리 좀 치면서 내 위신 세워주면서 내가 마지막 길을 떠날 것 같은데 그게 안 되고 있어. 그러다 보니까 내 숨통이 막혀. 쪼여 들어와. 그쵸? 근데 3, 4년부터 지금부터 3, 4년부터 또 계획하는 게 또 뭔가를 모르게 계획하는데 제발 사장님은 아셔야 될 게 있어. 절대로 산 깎고 집 드시면 안 돼. 절대로. 어? 왜? 사장님은 조상 대도로가 산신님께 빌었고 미련님한테 부렸던 집안이야. 아시겠어요? 어떤 할머니가 어떤 할머니가 어떤 할아버지가 옛날에 어 뭐 팔백 명이 공양을 갔다가 저래 뭐 반납을 해 아니 드렸다. 그런 말 했잖아. 그렇게 사서 내 가족들 저래 이렇게 내 목숨 담보 잡혀놓고 빌던 집안이야. 아시겠냐고 빌던 집안에 맥이 끊어졌다고. 아시겠냐고. 돌 만져서는 안 돼 산에 가서. 다 만졌어. 어? 돌 만지고 산 만지고 다 만졌어. 집 재워놨어. 그럼 팔렸겠지. 그러나 십 년 있다가 내가 했잖아. 된 병 맞았다고. 아 귀가 앵앵거리네. 목소리가 감기가 심하게 걸려서 안 나와서 제가 목소리를 크게 하니까 죄송해요. 근데 목소리가 제가 짧게 하면 제가 안 나온 줄 알고 자꾸 습이 있어요. 제가 좀 제가 안 들리나 봐요. 저 귀가. 이해를 하세요. 그러나 오늘 사장님한테 속실한 답은 저는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. 어? 이걸 왜 몰랐을까? 이 어리석은 어르신. 이것만 알았더라도. 내가 이렇게 힘든 인생을 안 살았을 텐데. 이게 뭐냐고. 이제 알겠냐고. 근데 이 아는 게 무당의 말만 듣고 말하지 마시고 내가 누누이 그러거든 오신 분들도 그렇고. 긴거만 대답하라고 아니면 아니라고 좋다고 말했어. 제발 말 듣고 좀 이야기하세요. 제발 부탁해요. 내 말 틀린 말이 틀렸습니까? 맞죠? 맞죠? 사장님은 올랐을 뿐이라는 거예요. 그래서 그 몇백억. 예를 들어서 내 재산을 다 합치면. 예를 들어서 천억인가요? 육백억인가 칠백억인가요? 지금이야 뭐. 이천십 년도에 오백억이었으니까. 그렇죠. 지금으로 치면 천억 이천억 되겠죠. 그렇죠 그 이천억 천억 되는 그 재산을. 그건 산십만 대 바쳤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아까 그랬죠. 물가가 물이 붙인다. 그 위에 야산이에요 큰 산도 아니에요 야산에 동그랗게 있는 야산 깎고 그걸 지웠단 말이에요. 그 사장님이. 왜. 그게 아까부터 사장님이 오시는데 어? 왜 구렁이가 따라왔지? 왜 구렁이가 보이지? 그게 업구렁이야. 나가버린 거야. 어? 그 산의 업이 구렁이가 사장님을 감고 있어 지금까지. 근데 사장님은 뭘 바라고 있어? 피는 게 없어. 어? 그래서 매일 살면서 눈물이야. 매일. 정치병자 안 된 거 고맙게 생각하시고요. 머리가 맹하시죠 무겁죠. 머리가 무거워 되게 무거워요. 이 머리가 가벼운 게 아니라. 저도 이걸. 여기까지 걸어오신 거 진짜 고맙고요. 다른 사람 같았으면 이미 나자빠졌을 텐데 여기 온 거 고맙게 생각하거든요. 여기서부터 해결을 하셔야지만은 사장님이 그 험난한 살아왔던 인생이 풀릴 것입니다. 응? 그러니 거기 갔어서 지금은 산이 없어졌어요. 네모 상자인가요? 그 네모 상자가 들어섰나요? 거기에? 뭘 지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. 우선 저희 가족이 살 기와집을 졌고. 어. 네모 상자는 뭐예요? 그 네모 상자가 툭사입니다. 툭사 네모 상자 그 짐에서 사장님은 완전히. 다 뿔뿔이 흐트러졌습니다. 그니 이미 이제 그따가 뭘 할 수도 없고요. 그쵸? 그러니까. 혹시 그 지나가신다면 그 앞에 물 위에 집 입고 들어가는데 조그마한 고목나무도 있었어요. 다 잘랐어요. 제가 노트북에는 오신 분들한테는 이걸 봐드리지만 노트북에서는 이걸 자르거든요. 이런 걸 안 보 안 보니까 그냥 좀 잘라서 하는데 사장님은 보여야 될 필요가 있어요. 사장님 지금 들어가시기 전에 지였던 집 가시기 전에 그 어? 그 이 조그마한 큰 다리 아니에요. 조그마한 다리라고요. 다리가 있었어요. 맞죠? 다리 옆에 길목에 나무가 있었다고요. 팔 잘라버렸다고요. 그냥 새로운 신식대로 진다고. 다 거기에 그를 도줘버렸다고요. 인정. 까딱까딱 같이 하면 노트북 분들이 못 들어요. 저 집을 여러 군데서 줘서. 그러니까 거기를 나는 거기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. 거기를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요. 잘랐습니다. 잘랐죠. 거기가 그냥 나무가 아니라고요. 무소개인들의 말 예를 말하자면 선악나무였다고요. 그 동네를 지킨 나무였다고요. 그 산을 지킨 나무였다고요. 응? 내 아버지 망하는 이후를 가르쳐 주잖아요. 천억료 이천억료. 그 게이름님도 아니잖아요. 응? 그러니 산신이 놓여 있다. 그래서 그런 것도 할 때라도 내가 돈이 아무리 많더라도. 아닌 건 아니라는 뜻이지. 알고는 가세요. 그리고 사장님이 간제 소송이. 하나 보여요. 하나가 아니라 솔직히 말해서 세 개가 보입니다. 해결 안 한 게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나 그 그거는 어젯날에 내일날에 풀릴 게 아니에요. 사장님은 약자가 돼 있어요. 왜 여기서부터 지금 사장님을 감고 있다고 누가 꾸렁이가. 그 사장님 어떻게 이겨 못 이겨. 내가 불명인 내가 질 사람이 아니라 저. 아시겠죠 이거 풀고 가세요 난 답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. 아셨죠. 그리고 슬픔입니다. 예수 게이름이 바뀌悄 Pride을 들었습니다. 자막 posso 전해라 declared 창피에 remaining Sek pero curriculum. 감사합니다.